쾌삼 장나리 떡장에서? 네 집에서? 네 제가 뜯어가지고 쏙 다 뜯은 거잖아요 오늘은 이게 저거가 들어왔어요 쥬? 쥬? 산에서 그 쥬 까시는 거고 쥬 말고 뭐 있어? 엄나무 말고 뭐죠? 까시는 거 쥬? 아 귀한 거네 그것도 세 개 그러니까 약간 떡이 써요 그런 줄 알고 자신이 주릅이 들어가고 쑥이 들어가고 몇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? 세 가지 세 가지가? 장날마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? 그냥 장날마다 빵도 조금 쪼가 온 거 우와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씩 합니까? 요거는 쌀이에요 쌀 검은쌀 뭐로 만드신 거예요? 검은쌀 검은쌀? 예예예 검은쌀 가지고 덮독 검은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? 요거는 스물 스물다섯 개 5천 원 떡집이 나는 그렇게 파는 거예요 내가 방송을 여기 취재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? 그래서 마수로 해야 되겠네 내가 방송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베레시장 안에 지붕이 탁 멀치에 설치해가 있고 하시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산이다 모든 것이 모녀지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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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글 자연의 좀 신경 좀 써서 인터뷰 같은 데 올려주세요 일단 글을 써요 저는 이렇게 쓰라닉 액세서리 구워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건강스럽게 수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탕먹어 나와 참 싱터구리 야옹 기왕돌이네 이거 어? 기왕돌이야 어? 기왕돌이야 근데 위에 보니까 감자라고 써있네 감자라는게 인상이에요 이거 이야 햇감자 해발랑이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야 이 감자가 엄청 크네요 어디꺼야 이거 괴산? 응? 농사 주셨어? 응 이야 이렇게 하자 얼만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배추야? 예 배추야? 배추야 이렇게 벌써 커지게 김장배추야 빈이라고 써요 여기는 완전 조작이 뚝배기 황아리 난리 난리 난데 떡시루 이러면 안하시켜요 55,000원이랍니다 25,000원이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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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되겠네 집에서 우리어머니 시탈해요 아이고 2,000원이야 2,000원이랍니다 2,000원이랍니다 오리알입니다 한판에 야 오리알 아이고 Love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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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쓰기가 많이 나요 성전이네 그거너무해 완벽한 철해가 그래 아이고 그렇지 농사 주어야지 갑자기 까서 깔아야지 밤에 10시까지 까갖고 아이고 그래야지 한 대 얼마 한 대 빨리 5천 아이고 노동 값도 안 나와 그지? 안 나와 그러나 마나 못해 장날에 이렇게 나오고 맨날? 이제 먼저 짱이 오고 오늘 짱이 오고 이제 없어 아 팔 게 없으시네 이제 다 닫고 이제 제철이기 때문에 금방 나가신다 이제 내년에 가야 또 나오지 아 이제 강랑꽁 쪽 하죠 강랑꽁은 이제 꽃 피어 강랑꽁은 이제 꽃 피어 그럼 한.. 가을에? 조금 더요 한 달 한 달 안 걸려서 나올 거예요 한 20일 있으면 나와요 그때 한참 더 올 텐데 야 더 와 그거 막 비 오고 이러면 강랑꽁 안 뽑으면 금방 짱 나고 이래요 이것도 어제 비 와서 못 파나 했더니 그래도 오늘 날이 타네 미리 왔어 잘 해네 잘 파네 오늘 밤부터 또 다시 올 거예요 온 뒤에 또 아무튼 많이 타시고 네 고맙습니다 남아있는데 일단 내려가서 사갈게요 우리 어머니 어디를 가져 나오셨나요 사갈게요 집에 딱 안 돼 이거 한 달 걸려 맛있게 응 아 아 뭐 사람 많아 뭐 사람 많아 뭐 사람 많아 하나 살면 나 살려 갈아 먹고 우유에 갈고 갈아 먹어도 이런 아티스로 이렇게 뭐 갈아 먹으니까 갈아 먹으니까 어 물 뿐이 올게 없는데 비고 뭐 말은 없지 뭐 사람 사람이 뭐가 엄청 크네 비가 막기 포수해질러 가기 딱 아래 생선 아이고 여기 우선 하루 전에 전화 좀 손을 맞다봅니다 손을 박어 호우라 호우로 바쁘게 아이고 박스 깨끗한 Different 뭘 사셨어? 안 사. 응? 안 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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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란. 이게 선지입니까? 선지. 이게 선지. 야. 여기 선지가. 야. 여기 선지가 진짜 멋있게 생겼네. 여기. 안 모인다. 선지. 몇 년째 선지입니까? 2. 2. 네. 25 년. 좋아. 넣는 야경. 선지입니까? 선지입니까?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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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뭐야? 아이고. 지금인데 무슨 지금이야 이거? 야채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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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가. 아야. 얼마입니까? 이거. 코 Nietzsche. 21채가. 우아. 야채가. 우아. 액이라. 요거 한 마리 얼마? 1,000용bly, regret. 이거 어디야? 저기. 여긴 저기 아저씨들. 5,000원이예요 5,000원 5,000원 오세요 오세요 선지